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 주최측에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승인후 변경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PACMP라고도 하죠. PACM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런 변경관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PACMP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아스트라제네카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ACMP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규제당국에서 Q12를 비롯하여 굉장히 많은 가이드라인들을 따르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PACMP는 굉장히 유용하고 가장 발전된, 고도화된 그런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PACMP는 무엇인가? 일단 Q12를 보게 되면, Q12를 보게 되면 PACMP는 규제 도구로서 예측 가능성을 CMC 변경과 규제 제출 유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것은 허가 보유자와 규제 기관 간의 사전 합의에 근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향후 변경 사항들을 효율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계획하고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서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PACMP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제당국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사전에 합의해 놓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경될지에 대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전에 합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변경들도 해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데이터 검토부터 전략 검토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PACMP는 굉장히 유연한 툴이기도 합니다. NDA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허가 후에 변경사항과 관련이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PACMP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여러 가지의 변경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요. 한 개 제품에 대해서요. 또는 여러 개 제품에 대해서도 대한 변경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그림인데요. 전통적인 승인 후 변경 관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전략과 데이터가 하나의 규제 당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변경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또 이것을 지원하는 변경과 관련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상호작용 안에서 다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패키지로서 규제 당국에서는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출하기 전에 또 해야 되는 것은 데이터를 먼저 도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략이 변경을 가하기 전에 변경 실행하기 전에 동의가 될 것이다, 합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PACMP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략을 이 규제 당국과 먼저 논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경을 실행해 나갈 것인지를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생성하기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보통 첫 번째 제출을 하게 될 때는 이 사전 승인 안에 타입 2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사전에 합의를 하게 되는 PACMP 접근법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훨씬 더 용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계로 지금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획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변경에 대한 근거를 잘 기술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스터디를 할 것이고 어떤 허용 기준을 적용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고요. 또 어떤 식으로 리포팅 항목을 정할 것인지 또 그 외에 또 정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시험을 이 계획서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규제 단골에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투명성과 예측성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제 단골 입장에서는 향후 변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겠고요. 또 신청인 입장에서는 변경 전략에 대해서 규제 기관과 동의를 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행 계획에서 충족돼야 될 조건들 이런 것들도 동의를 할 수가 있고 데이터를 어떤 것을 제공할 것인지도 동의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작업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러한 시행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상당한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지금 보시면 이 Q10이 트레이닝 모듈 4에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전통적인 방법과 PACMP 접근법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소를 변경하는 건에 대한 것인데요. 보면 먼저 여러 가지 건설과 그다음에 적격성 평가 그리고 데이터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이 규제 당국하고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이런 걸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검토, 심사를 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아주 인텐스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PACMP 방법을 적용을 했을 때 보면 먼저 이 규제 당국과 협상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에 대한 전략을 어떤 정보를 도출하기 전부터, 생성하기 전부터 또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합의가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게 통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런 정보와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우리가 생성을 해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실제 시행하기 전부터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규제 당국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한 5개월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지는 문제들이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온다. 그렇게 문제들이 그렇게 특별히 이슈가 다 생기지 않는다. 그럼 이 5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6개월, 7개월 이렇게 더 단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일단 과학적인 이해와 또한 지식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리스크 평가, RA를 써서 시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죠. 본질적으로 이런 승인 후에 변경 관리 계획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품질에 대한 리스크 관리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PACMP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보면 그 정도가 변경이 얼마나 복잡한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비교적 명확한 그런 변경이라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과학적인 지식 또는 정보 이런 것들은 아주 복잡한 변경건보다는 당연히 적어도 될 수 있습니다. Q12 가이드란드를 보게 되면 다양한 요소들이 PACMP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점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한 변경과 근거가 설명이 되어야 하겠고요. 또 리스크 관리 활동, 그리고 변경 영향평가를 위한 스터디와 허용 기준, 충족시켜야 할 기타 조건, 그리고 리포팅 카테고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정보,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또 분명하게 당연한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이 변경이 아주 적절하게 기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변경이 이런 거다, 이렇게 제목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가의 변경이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RA 차원에서 보았을 때 그런 다른 변경건들도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백그라운드 스터디가 있다면, 그래서 RA나 또는 앞으로의 실행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소규모 평가라든가 또는 파일럿 워크라든가 사전 지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의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스터디라든가 또는 지식들이 도움이 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ACMP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품질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변경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이라든가 또는 영향, 그리고 이런 리스크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완화 노력, 완화할 수 있는 접근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확증적인 작업에 대한 기대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리스크 평가라고 하는 것은 PACMP의 가장 핵심, 중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방식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변경은 아주 쉽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로만 이야기를 해도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변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표를 이용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크, 즉 변경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있었을 때 또 이것이 CCQ의 어떤 잠재적인 영향이 있는지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것인데 어떤 가상의 DP에 기초해서 위험 평가를 한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쭉 글로 적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도표도 있고요. 또 영향을 받은 그러한 CQA라든지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가 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재적인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가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저위험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조소에 대한 GMP 현황이라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위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제조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여기 물리적인, 화학적인 변경은 중등도의 위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작업들을 해서 그런 위험들을 저감할지 이런 것도 옆에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규제기관과의 합의된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위험을 저감할 것인지, 우리 제품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얼 하겠다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규제 당국에게 전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품질 위험평가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합의나의 사인포스트처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특정 CQA가 관련된 시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스펙과 관련된 테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확장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좀 더 폭넓게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강제분해시험 같은 걸 해서 그런 위험을 저감을 하는 것도 포함하는 그런 시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허용기준에 대한 기대치도 설정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통계적으로 기반이 된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스펙 시험에서 나온 기준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엘리멘트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기준치를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규제기관과의 합의에 따라서 규제기관에 무엇을 제출할 것인지를 사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행 변경과 관련돼서 어떠한 카테고리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전화해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과 관련 제출 서류에 있어서 데이터라든지 업데이트된 CTD 섹션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고요. 보통 이행 제출 서류는 어떤 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 이루어진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경이 타입2다 하면 타입1b가 바로 이행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규제당국과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CHQ12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트레이닝 모듈 4에 있습니다. PACMP와 관련된 어떤 단계들을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스텝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무슨 작업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PACMP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유효성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ACMP가 유효기간이 지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ACMP를 사용하게 되면 원래 셋업했던 프로필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바뀔 수는 있죠. 특히 제품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그 프로필도 물론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필에 대한 유효평가가 바뀌게 되면 그때는 규제당국하고 논의를 해서 PACMP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때 노티피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노티피케이션은 PACMP에서 어떤 변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소한 변경이 나면 그냥 노티피케이션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고 난 후 그냥 PACMP 관련된 변경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허용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통계적인 처리라든지 또 위험평가 관련된 변경과 같은 큰 변경이다. 그런 경우에는 규제당국과 더 많은 상호작용, 그러니까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PACMP는 프로토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사실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ACMP는 그 당시에는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PACMP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변경에 대해서만 규제당국하고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 합의를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전통적인 접근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PACMP 자체를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의 경험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PACMP를 지난 10년, 15년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물학 제재 관련된 포트폴리오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PACMP를 허가 후 변경 관리를 위해서, 특히 전주기 관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품목 등록과 관련돼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PACMP를 하나의 플랫폼화 만들어서 모든 신규 허가 등록에 사용할지 여부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생물학 제재와 관련돼서 많이 사용하느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생물학 제재와 관련돼서 변경을 하려면 허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보고해야 되는 카테고리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소 변경과 관련돼서 어떤 합성 분자 같은 경우는 사이트만 반기면 Type 1B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Type B1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안정성 결과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물학 제재에 있어서 사이트 하면 이것은 전면적인 Type 2 베리에이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더 폭넓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근거 데이터. 그러니까 생물학 제재에 관련돼서 허가 후 변경에 대해서 제공해야 되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생물학 제재는 ICHQ2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공정의 호환성과 관련된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 정하고도 똑같은 제품이라고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학 제재 같은 경우는 변경이 크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 생물학 제재 같은 경우는 PSMP를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성 의약품에 있어서도 PMCP를 널리 사용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형적인 합성 의약품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enabled formulation, 복합 의약품이라든지 또는 복잡한 변경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필요한 경우 PACMP도 이렇게 합성 의약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그러한 제품 같은 경우도 애매할 경우도 많이 PACM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은 이러한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모델이 있죠. 생물학 제재 같은 경우도 우리 머릿속에 어떤 모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긴 제품 같은 경우도 어떤 제품인지 저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정상적인 규제 범위에 안 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어떤 애매모호한 범위에 속하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PMCMP가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PACMP를 성공적으로 사용했었던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가 많이 가속화된 바로 항암, 항체, 약물, 중압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신속, 가속화됐고요. 그다음에 공급망장치도 제약이 많았고요. 또한 데이터도 복잡했고요. 그리고 타임스케일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규모 증대를 위해서도 PACMP를 썼고요. 그다음에 제품 생산량을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해서도 PACMP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예측 가능성하고 속도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ACMP를 파트너들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해서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ACMP를 사용을 함으로써 변경을 이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예측 가능하면서도 신속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가이던스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 이 변경이 복잡해서 또 뿐만 아니라 가이던스가 또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PACMP를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 장점이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가 나와 있는데 좀 더 전통적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온퀄릭틱 맵 제품인데 여기서 저희가 다 용도 PACMP를 사용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새로운 제조소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한 것이죠. 이건 단순한 변경이지만 시간이 조금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품 생산의 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PACMP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비슷한 변경에 대해서 제품의 전 주기에 걸쳐서 이 PACMP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좀 복잡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조소 변경이 있었고요. 그런데 동시에 포장과 관련돼서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그 제품을 다양한 모습의 제품들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ACMP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했죠. 그리고 또 어떤 제출해야 되는 데이터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도 PACMP가 중요했습니다. 데이터 패키지에 대해서 확실성도 확보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매트릭 스타빌리티 접근 방법을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따라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차원에서 PACMP가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PACMP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PACMP를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해왔는데 잘 조화가 안 됐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Q12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화실성이 제공이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PACMP 포맷이 여러 시장에서 가이던스 포맷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난주에 컴파티빌리티 프로토콜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Q&A까지 추가가 돼서 발표가 됐는데 지금은 규정화가 된 겁니다. EU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확실히 규제, 코디파이가 됐고요. 그다음에 캐나다하고 브라질에서도 시범 사업이 관련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약품 규제 기관 국제연합이 PACMP에 대한 협력 평가도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는 검토라든지 그런 실사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시장에서도 비공식적이자만 관심을 표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PACMP에 있어서 유용한 것은 이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PACMP에 대한 관심 표명이 있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점이 되겠죠. 그런데 부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우선 이행과 관련돼서 지역마다 차이점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 있다고 싶었는데도 PACMP를 이행하는 게 있어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이것이 워크쉐어가 됐든지 상호인정 제도가 됐든지 간에 전 세계적으로 조금 조율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PACMP를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제품들을 판매를 합니다. 똑같은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한 제품인데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PACMP도 하나가 되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PACMP를 공동에 있었던 펠로폰 변경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변경을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또 첫 번째 원칙에서부터 제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면 더 빨리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고 환자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PSMP가 전 세계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PCMP는 미래의 변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예상 가능한 방법으로 계획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획과 이행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PCMP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PCMP를 활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허가 후 변경을 좀 더 빠르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변경 전략의 일부로서 사전 합의를 규제 당국과 이룰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제공하는 데이터 패키지에 대해서 어떤 확실성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렇고 규제 당국도 그렇지만 이 PCMP를 만들어 놓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 규제 당국에서 PCMP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하나의 PCMP가 전 세계적으로 향후에 있게 되는 변경에 대해서 활용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담 스틸, 마크 펠레, 제인 던큰, 프랭크 몽커머리, 다이안 윌킨슨, 낸스 카바나분이 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싶고요. 또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